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천만 뷰 이상을 돌파한 직캠 13개를 기록하며 직캠 제왕의 왕자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3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버터 스테이지캠 시리오스XM BTS라는 제목으로 멤버별 개인 직캠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18일 버터 스테이지캠 뷔포커스 직캠이 천만 뷰를 돌파하며 열세 번째로 뷔의 천만 뷰 이상 직캠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7시 현재 이 직캠은 1103만 뷰를 넘어서며 멤버들 중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뷔는 버터의 곡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빌리 조엘과 조니 데벨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이틴 영화의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뷔는 뮤직비디오와 퍼포먼스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해 보는 이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버터 뮤직비디오에서 강렬한 오렌지 슈트를 입고 등장한 뷔를 향해 영국 최대 라디오 BBC 라디오 1은 뷔가 오렌지 슈트를 입었을 때 뷔는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는지 알았을까? 라고 감탄했으며 대중문화 평론가이자 라디오 방송 진행자인 이재익 씨도 버터에 관한 기본문에서 오렌지 슈트를 입고 엘리베이터에서 2절을 시작하는 뷔를 보는 순간 깨달았다. 이번 노래의 주인공은 뷔구나. 라고 감탄했습니다. 뷔는 2019년, 2020년 연속 K-POP 직캠 조회수 1위 기록을 경신하며 직캠 강자의 자리를 몇 년째 수상하고 있는데요. 짧은 순간에도 시선을 강탈하는 카리스마와 음악과 한몸이 되어 몰입감을 높이는 뛰어난 댄스와 천자적인 무대 표현력으로 수많은 아이돌들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뷔의 직캠은 각종 K-POP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단 기간 1억 뷰를 돌파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현재 1억 3천 5백 66만 뷰를 기록하고 있어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K-POP 팬들이 뷔의 직캠을 보며 새로운 감상평을 쓰고 있어 식지 않은 인기를 과시하고 있으며 또 다른 많은 직캠들이 천만 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재미있고 행복하게가 인생 모토라며 행복 전도사로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했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연애 패션 매거진 배너티 페어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라는 주제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두 개의 질문이 주어지면 멤버들이 답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뷔에게는 인생의 모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먼저 주어졌는데요. 멤버들은 저마다 뷔가 평소에 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멤버 진은 그 무실하꼬, 제이홉은 행복하게 살자 라고 한 답변에 비슷하다고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된다고 힌트를 주자 정국이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자 라고 답을 맞췄는데요. 뷔는 뷔의 답은 재미있고 행복하게 라고 하며 뭔가 이제 제 인생에서 재미없고 행복하지 못하면 그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 한 번 사는 거 목숨 하나잖아요. 재미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덧붙였습니다. 뷔는 평소 인터뷰를 하거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진심어린 표현을 자주 하며 행복 전조사의 애칭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모두가 아실 텐데요. 뷔는 좋은 것은 나누고 나쁜 것은 막아주고 싶어서 팬들의 세트라보드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해 팬들을 감동케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일 처음 언제 유명해졌냐고 느꼈나 인데요. 멤버들은 음식점에서 서비스를 받았을 때 스타디움 투어를 시작했을 때 1등을 했을 때 등을 말하는 반면 멤버 슈가는 처음으로 실감할 때라며 혼자 곱씹으며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 할인이라고 답하자 뷔는 정답을 외쳤고 멤버들은 동의의 웃음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위트 넘치면서도 진지한 뷔의 답변에 팬들은 해피바이러스 태형이 행복만 하자 우린 태형이 덕분에 행복한데 태형이도 행복하자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인생의 진리 행복 태형이 아미들과 같이 행복하자 연예인 할인 너무 귀엽다 할인해주시는 분 복 받으세요 등 뜨거운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어떤 각도에서도 아름다운 뷔 현실적인 독보적 비주얼로 팬들의 심장을 저격했습니다. 지난 18일 방탄소년단 공식 네이버 포스터에는 퍼미셔트 댄스 애니웨어 영상의 미공개 이미지와 셀카가 게재되었는데요. 이미지는 그린색 배경인 크로마키에서 영상을 찍는 방탄소년단 각 멤버들의 개인 사진들로 각자의 매력을 담고 있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뷔는 귀가 드러나는 짧은 흑발 헤어에 쉽게 소화하기 힘들다는 위아래 청청 패션을 조각같이 아름다운 미모와 늘씬한 피지컬로 완벽하게 소화하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뷔의 정면과 측면 역선은 그 어떤 각도에서도 그 각도에서 보여질 수 있는 인간 미모의 최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최고의 피사체임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압도적인 잘생김을 자랑해 보는 이들의 심장을 저격했습니다. 튀어나온 곳 하나 없이 매끈하고 갸름한 얼굴형은 짙은 이목구비를 조화롭게 담으면서 남성미와 우아함, 섹시함과 소년성을 보여주며 다채롭고 유니크한 독보적 잘생김으로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특히 그림자까지 아름답게 그려내기로 유명한 옆선은 미의 절경을 선사하며 넓은 어깨와 옆으로 뻗은 긴팔, 섬섬 억수와 손톱 끝까지 아름다움으로 강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간결한 그린색 배경에서 더 선명하게 눈에 띄는 이목구비는 투디미를 한층 부각시키며 만화 속 주인공인 듯 CG로 비든 안드로이드인 듯 시각적 판타지를 황홀하게 채워주었는데요. 시그니처 포즈인 브이로 얼굴 일부를 가리고 무심하게 고개를 든 셀카는 간절함 없는 각도와 가려진 손가락 사이에서도 빛나는 비주얼과 치명적인 아우라로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신이 정성을 다해 빚다가 포기하고 직접 등판했나 보다. 내가 보고 있는 게 컴퓨터 그래픽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다. 옆선이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나. 계속 확대하다. 세포까지 보게 될 판이다. 간절함이 하나도 없는 각도에서 누구보다 잘생겼다는 게 어이가 없다. 등 뜨거운 반응을 자아내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비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공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